시즈타운 아까 저 배가 부왕 하더라구 시즈타운 수고 오금만 하네 10개가 있으니 이거 거의 천 년 정도의 세 stap 정말 다같이 시대 langu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돈 주고 돈 주고 씨앗을 사가지고 애들한테 던져야 돼. 저기는 아빠 상어가 추격하고 있네. 그러니까 오리 이렇게 밥 주라고. 여기다 이제 오리 코인을 넣으면 우리나라 웃기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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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